너희는 대웅이한테 형이 딴 말 들은 적 있냐? 아니 아휴 이걸, 어서 거짓말이야! 아니, 자꾸 무슨 거짓말이야, 거짓말은 빨리 부르라 뭘 자꾸, 뭘 자꾸 부르라 부르라, 인마 빨리 말해, 인마 빨리 말해, 인마 내 딸, 어딜 딸 아니, 어딜 얘도 같이 가 빨리 와 뭐요? 고우미씨가 또 쓰러졌어요? 아휴, 어떡하라고 생방이 운전인데 나 몰라 안녕하십니까? 뮤직박수 PD 김성기입니다.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